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들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을 지금 손잡고 저희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유울이 있고 아직 본성이 정화되지 않아서 세상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얽혀서 그러한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잡아 찢으셨다면 오늘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매를 치셨다면 오늘 약을 발라주시고 싸매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심령이 낙심과 절망 중에 죽어 있다면 다시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잘 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힘을 써서 주님을 더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축복이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미 예수님 매일매일 봬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요새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이 우리 영혼과 심령과 정신이 안식이 있죠 우리가 죽으면 뭐 영원한 평화를 얻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평화 안식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느님 나라 우리 심령이 하느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영혼과 심령과 정신과 뭐 육은 좀 피곤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안식과 평화를 누리려면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 안에 그래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남편 품도 아니고 포근한 가정도 아니고 GSM 물론 훈련하는 장소니까 이제 GSM을 제외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품과 어떤 그런 포근함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지 끊임없이 사랑해야지 끊임없이 원해야지 그래야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오늘 주님을 원하는 그 주님 하느님의 그 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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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세야서에 제가 호세야서에 텍스트 읽었는데 예지를 회복하라 그런 메시지인데요 예지라는 게 하느님과의 그 야다 있죠 히브리어 야다 너무너무 잘 알잖아 헬라오로는 기노스코라 그러죠 그게 어떤 그냥 뭐 하느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야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눈으로 봐서 얼굴을 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거지 부부가 한 자리에 들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아기가 생기잖아 그럴 정도로 하느님과 아주 그렇게 야다 야다 그 관계를 예지로 회복한다 예지라 그래요 하느님 아는 걸 예지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풀어놓은 거지 야다를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어 말씀을 배우면서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저 그 철야 때 오셨던 중국 조선족 신부님 성함이 지금 기억하세요 어 우리 관심이 없으셔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성교사님들이 중국 조선족국이 사회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신 신부님인데 성함을 좀 기억하고 계셔 아 그래요 조 조 그래서 홀 있는 거 그런 피정이집 같은 거는 뭐 그런 거 홀 있는 거 그런 거잖아 그런 건 뭐 몇 개월이면 짓고 뭐 1년 미만이잖아 근데 왜 3년을 지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제가 이제 나름 생각했어요 뭐 재정적인 게 좀 부족해서 이제 3년이 걸렸지 않나 그러니 나름대로 추측을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어제 우리 장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여기 있었던 일을 자주 나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원주에요 우리 형님들이 시댁이 원주야 원주 그래서 형님들이 다 계셔 근데 거기 성당에 이 신부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리 중국에서 조선족 신부님 오셨는데 어 막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그래서 브라블랑 얘기하는데 어 그래? 조선족 신부님? 그리고 뭐 키 작으시고 그런 신부님이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성함은 기억을 못하고 그 신부님이 거기 원주교구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이란 세월이 이 한국당에 성당 다니시면서 그 피정의 집 짓기 위해서 기부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 활동하신 거지 한마디로 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하고 좀 조선족이 좀 재정적으로 본당들이 너무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좀 그렇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좀 기부 좀 하겠는데 언젠가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신부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저는 자꾸 생각이 나면서 기도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지혜샘은 이제 조선의 조선족 그 사회 거기 갑니다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죠 화요일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거기는 신자 많지 않다 했죠 보통 한 분당에 30명 30명인데 다 연세 드신 분들 거의 보통 70세 이상 막 그렇고 제일 젊은 분이 57세 그때 그러셨잖아 차렷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 돈 벌러 다 한국에 오든지 또 뭐 외국으로 가든지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이시다 그랬잖아요 연세는 많지만 열심이시다 그랬잖아요 진짜 열심히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 70 넘으신 분이 신자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글을 모르셔 한글을 글을 안 배우셨어 그래가지고 누가 성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걸 너무너무 읽고 싶어 근데 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먼저 얘기했는데 근데 한글을 몰라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신부님도 너무 바쁘시고 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혼자 그거를 성경을 그 창세계 1장 1절에 모여서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걸 참고 그 한 줄을 그리는 거야 그려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지 이제 보고 딱 그려 그거를 그냥 소화하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주주주주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냥 그냥 맥이 쫙 뚫린 거지 70이 넘으셨다니까요 지금 여기 70 넘으신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이제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면 정말 성경의 이제 창세계 1장 1절부터 요한 몫시로 22장 21절 까지 그냥 한두로만 이러고 그냥 촥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십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학습의 영 말씀의 영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셨으면 말만 하셨으면 잘 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복음 전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족 그 사회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연세 드신 분이 가시면 좋을 거 같아 이게 통하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장장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학습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죠? 학습적인 내용 열심히 해야죠 학습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고 잘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러세요 오늘 PPT도 없어 PPT도 다 필기야 다 필기 아시겠죠? 목요일 강의가 좀 그래요 목요일 강의가 학습적인 내용이 많고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깊이가 있어 깊이 여러분들은 뭐 다 이해하실 수준이 되시지 많이 배우셨으니까 약간 좀 깊이가 있는 그냥 이렇게 좀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이제 제목이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는 뭘 말할까요? 성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 신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냐 1강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일까 오늘 그 진리를 받아야죠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알아서 우리 세계관 안에 확 심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가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나가는데요 우리 이제 구약의 계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단계약 쭉쭉쭉 있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약들을 딱 이렇게 응집 하나로 만들어서 결정체로 만든 게 뭐냐면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계약들이 다 응집돼서 결정체가 되는 게 십자가다 네 그게 첫 번째 오늘 배울 거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이제 어 계약 계약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제 16강 동안 이제 16강 동안 계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네 두 가지 주제 그 두 가지 주제를 오늘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진리 얘기했죠 세상에도 진리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네 있죠 윤리도덕적인 그런 진리가 있어요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 이건 진리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도 또 진리가 있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어떻게 틀린지 우리는 뭐 세상 진리 그러니까 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 윤리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그 진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냥 진리하면 그냥 세상 진리와 성경 진리로 그냥 뭉쳐가지고 두리뭉실 생각하는 그런 진리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그거를 딱 딱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진리와 하느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건지 딱 구분을 해서 딱 우리 세계관 안에 세계관 안에 들어갈 게 너무 많지요 성경이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딱 바르게 딱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약을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 성경 전체의 이제 우리 맥을 볼 것입니다 16강 16강 동안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 우리 신명기 안경 신명기 안경 그러죠 신명기 사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라는 그 일법 그거 안경을 쓰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신명기 사관과 신명기 안경이라 하죠 그럼 이제 이번에 배울 거는 계약이니까 계약 안경을 쓰는 거 한마디로 계약의 안경을 딱 쓰고 성경 전체를 한번 쫙 보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새롭게 열려요 성경이 그리고 새로운 간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희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계약하면은 여러 계약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 번씩만 얘기해봐요 어떤 계약이 있을까 구약에 많아요 계약에 어? 어 신하이산계약 어 어 아담은 계약 안했나 하느님하고 아담도 있잖아 아담 계약했잖아 아담 계약했잖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계약 그거 계약이에요 아담 계약 그 다음에 노아 계약 그 다음에 아브라한 계약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세 계약 그 다음에 다이 계약 이제 굵은 것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하계 가면 예수님 계약이 다섯 개 에? 다시 한 번 해봐 아담 계약 노아 계약 아브라한 계약 모세 계약 다이 계약 아이고 외우기도 힘드네 다섯 개 너무 많네 그리고 굵은 줄기의 다섯 계약이에요 굵은 줄기 굵은 나무로 말하면 기둥 기둥 근데 나무에 가지가 있죠 가지가 있잖아 그 가지들은 또 다른 계약이에요 모세 계약하면은 모세 계약하면 거기 여러 개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모세 계약이라는 기둥에 가지들이 있는데 신하이산 계약에 모세 오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계약이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모합 형제에서 한 것도 모세 오경이 들어가죠 모합 계약도 모세 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모세 육경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저 스캠에서 또 했잖아 스캠 계약 스캠 계약도 모세 육경으로 봤을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 계약이 그런 게 가지적인 지류적인 계약들이라 할 수 있죠 가지적인 계약들이 다 들어가서 모세 계약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16강 동안 계속 순서대로 배워요 이제 지금은 오늘은 개요 개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거 배울 건가 그 계요로 이제 지금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모든 계약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체를 이룬다는 거 모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은 다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다 상징적인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다 예수님의 예형이고 모형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다 집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하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주인공 성경은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 계약을 아담 계약은 이제 우리 창세계 안 가시도 되고 하느님께서 그러셨잖아 예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따먹어도 되는데 뭐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나무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먹어 왜 이상해 그죠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세워놨는데 너무너무 많잖아 베르베르 우리 실 진짜 세상에 과일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요새 무화과가 너무 맛있는 거야 무화과 열매가 그게 옛날에는 수입이 안 됐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트에서 못 봤는데 요새는 수입이 많이 되나 봐요 우리 옛날에 바나나 귀했듯이 바나나 귀해서 없었잖아 비싸고 그랬는데 백화점에나 가고 그랬는데 요새 바나나 얼마나 싸졌어 근데 무화과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잘 구경하기 힘들고 말린 무화과만 술 안주를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요새는 마트 가면 무화과 많이 팔아요 얼마 비싸지도 않더라 너무 맛있는 거야 그거 베르베르 과일들이 많아 우리나라도 과일이 수십 가지요 그리고 외국 가면 열대 과일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을 건데 에덴 동산에 왜 요거에 눈동을 들였을까 하여튼 그거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담이 그때 대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겠지요 우리 여우수화에서 여우수화가 나는 우리 집안은 나와 우리 집안은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 말씀만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잖아 아담도 그랬을 거란 말 나중에 다 어겨버렸잖아 아담도 그렇게 약속했을 건데 나중에 다 어겨버렸잖아 그것처럼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건 계약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으면 응답하는 건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담 계약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담 계약이라는 게 호세하서에 나와요 호세하서에 6장에 나오는데 호세하서로 가세요 오늘 호세하서 이제 이 아담 계약이 호세하서에 나오기 때문에 호세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볼 겁니다 호세하서 뒤쪽에 있을 거예요 호세하 예언자는 남쪽 예언자에요 북쪽 예언자에요? 북쪽 예언자죠 북쪽에는 이제 아머스 호세하 예언자 그렇게 세 예언자 있었죠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에는 많았죠 남쪽이 더 뭐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했나? 남쪽에 남유다 멸망 시대에는 많았잖아요 예언자들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썩었다는 거 타락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뭘 안 하잖아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을 싹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하 예언자는 북 이스라엘 예언자인데 예로보암 이세 임금 들어봤죠 예로보암 이세 예로보암 이세가 아주 능력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영토도 다위 솔로몬이 이렇게 차지했던 그 아주 넓은 영토로 다 회복한 사람이 예로보암 이세에요 능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응시킨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왕인데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해 있었어 그 시대가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타락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암호스 호세하 요나가 등장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8세기 예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하서가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3장 지금 문단 나누기 좀 할게요 그 다음에 14장 이렇게 총 14장까지 있어요 호세하서가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하의 가정이야기 창녀 고멜 있죠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시잖아 주님이 가정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하느님이 이제 호세하에게 네가 내 마음을 한번 겪어봐야 된다 내 마음이 어떤지 배반 당했을 때의 마음이 배신 당했을 때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좀 한번 겪어봐 그 창녀 고멜하고 결혼 좀 해봐 그 창녀 고멜이 와서 애만 낳고 나갔다가 또 실컷 놀고 들어와서 또 애 낳고 나갔다가 실컷 놀고 또 와서 애 낳고 애쓰 또 많이도 나 3명씩이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 창녀 음란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해서 호세하 예언사 너무 착하죠 순명을 해요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절대 안 하고 싶지 근데 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명 잘하면 예언자가 돼요 순명 잘하면 예언자가 돼 예언자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신자가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도 순명 잘하면 예언자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첫째 애가 이지리엘이야 이지리엘 1장을 보면 나와요 이지리엘 이지리엘 또 둘째는 딸을 낳아요 로 루아마라 그래요 이름을 지었어 셋째는 아들 난대로 로 암미 그렇게 하느님이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 이지리엘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뭐냐면 흐트다 여러분들 뭐 다 써있을 거예요 그 책에 흐트다 흐트다는 뜻이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다 흩어버릴 거야 그렇게 이제 하느님이 하느님의 심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아시죠 둘째는 로 루아마라고 지었는데 로라는 게 부정의 의미 있는 거 아시죠 낫 영어로 말하면 낫 아닌 거 아닌 거 X 그거야 루아마는 사랑받는 여자 뜻인데 로가 붙으면 사랑받지 않는 여자 로가 부정의 의미야 그러니까 루아마는 사랑받는 여자인데 로가 앞에 붙어가지고 부정하는 거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사랑받지 못하는 게이지 그래 이제 너희들은 내 사랑에서 떠났다 너희들은 내 사랑 이제 못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 이름 안에 뜻이 그런 게 들어있는 거야 세 번째 아이는 로 암미라고 지었죠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가 붙었으면 반대라 그랬죠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지금 나가 지금 나가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 암미라는 그 이름 안에 신탁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 심판신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느님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안 좋죠 너희들 다 흩어버릴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 내 사랑받고 있지 않다 로 루아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로 암미 이렇게 이름 자체에 신탁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너네 사랑받지 못해 그렇게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름 안에 이렇게 신탁을 하셨을까 4장 6장에 나와요 4장 6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예지를 회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지의 결핍이 나와요 4장의 내용이 예지의 결핍 예지가 결핍되어 있다 예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느님과 아주 깊이 만나는 거라고 한자리에 드는 거 한마디로 예지의 결핍이라는 건 하느님과 한자리에 안 들었다는 거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5장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이 예지가 결핍되니까 인간이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5장에는 인간의 교만 그래서 너희들이 예지가 결핍되어서 너희들이 교만해졌다 하느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갈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 예지의 결핍으로 해서 결핍으로 해서 교만해진 우리가 예지를 회복하고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또 마음을 먹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은 주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7장과 13장까지 7장과 13장까지가 또 한 달락으로 있죠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승비하고 배신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이렇게 예언서가 보면은 어떤 거는 심판을 이해하겠다 어떤 장은 또 회복을 얘기했다 어떤 장은 또 갑자기 또 심판을 얘기했다 이 예언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척척척척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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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럴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이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4장 6장에서 주님께 돌아가자 하는데 7장 13장에서 또 어떤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성경이 가는 데로 가야지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7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우상승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우상승비 너희들이 우상승비했어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어 너희들 배신죄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판신탁이 계속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1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셔요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심판한다고 말은 했지만 계속 심판한다는 얘기 하셨잖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을 거둘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예지를 회복하고 나에 대한 어떤 나를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어떤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심판을 다 거두고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쟤보다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조그마하니까 잘 보이시죠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많은 죄를 짓고 우상승배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 사랑이 너희들 죄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 회복시켜주고 구원 구원이 선포되는 거죠 너무 칸이 적어가지고 잘 보이셔요? 14장에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 내 사랑이 승리한다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다 용서해 줄 거야 다 치유해 줄 거야 아까 쌈해 주신다 하셨죠 쌈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이렇게 내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선포되는 거죠 14장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1, 2, 3, 4 문단을 이제 다 연결해서 종합하면 뭐냐면은 하느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진단을 한 거야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되는지를 진단을 했어 근데 너무너무 막 중증이 죄야 아주 너무너무 커 죄가 그런데 뭐 고치지 못할 그런 불치병의 죄는 아니야 불치병은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중증의 어떤 죄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이 있어 처방 그 처방이 세 가지 세 가지 첫째는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는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예지를 회복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느님을 단단히 붙들어라 붙들어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 중증의 그 죄악의 병을 치유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하느님 떠난 영혼들 많지요 영혼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영혼이고 돌아가신 분도 영혼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영적인 단어로 써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 냉담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 냉담자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 아직 영세 안 받은 분들이 영세 받기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말씀 자리와서 훈련 받고 있잖아요 호세와서에 저 진짜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계속 터치하는데 너희들이 내 가르침에 열심히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훈련에 열심히 하고 내 말씀을 사모하고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 자식을 돌봐준다는 메시지 이걸 반대로 원래 성경에 반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잊어버려서 내가 너희 자식들을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치만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좋아하고 내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느님을 더 알고자 애쓸 때 내가 너희 자식들을 돌봐주고 축복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손들 손주 소녀들 많죠 연세 있으신 분들 자녀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지금 현재는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냉담 중이고 하느님도 안 믿고 영세도 안 받 그런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인간적인 말로 닥달해봐야 말 안 듣습니다 싸움만 나고 서로 주고받는 상처만 생기죠 기도만 하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 공부하면 하느님께서 다 바른 방향으로 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잘못 가는 것 같지만 하느님의 뜻은 글로 돌아와야 돼 일로 가면 안 돼 하느님 한 바퀴 뱅 돌아서 와야 돼 하느님의 뜻은 거기서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느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 안으로 돌아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불안해 하시지도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이렇게 호세하서를 한번 쭉 문단을 이렇게 좀 봤냐면요 호세하서의 아담 계약 우리가 지금 줄기가 아담 계약 계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가 지금 16강 동안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 중심 기둥을 딱 세우고 가야 돼요 계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하서의 아담 계약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6장 6장 7절로 갑니다 가셨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에서 계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신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아담에서 계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반하였다 그래서 아담에서 여기 이제 이 표현을 세번역 주석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아담에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장소라는 거잖아 에서라는 거는 그래서 세번역 주석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에서 어디 어디 에서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일 수도 있다 네 그거 한 폴더에 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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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 가면은 그게 뭐로 나오냐면은 아담 에서가 아니고 아담처럼이라고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 해석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는 그냥 아담 계약으로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아담 계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보려는 것은 아담이 뭐 지역이냐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계약이란 이 단어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담에서 한 계약이든 뭐 아담과 한 계약이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진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맺은 민족 선민 그렇죠 선민이라고 선민이라고 부르죠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의 정체성은 선민의 정체성은 뭐로 이루어진다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으로 세워진다 정체성을 세운다 우리는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 그렇죠 우리 선민이죠 하느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예식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느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믿습니다 그러죠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까 그런 예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믿음 고백 있죠 믿음 고백하는 그 기절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하잖아요 그 자체 예식 자체가 계약입니다 계약 세례 예식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그런 선민이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느님의 그분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호세와 6장 7절에 나오는 아담에서 계약을 파기했다 이거는 계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깼다고 나를 배신하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계약을 깼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호세와서 전체 심판 신탁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깼기 때문에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만 믿기로 했는데 그걸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지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나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잊어버렸고 가르침도 잊어버리고 나랑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너희 멋대로 살았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들 자식을 잊어버릴까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너희들과 나는 계약을 맺은 사이인데 너희가 먼저 아담 계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내가 심판 신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지를 회복하고 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말씀이 호세와서의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계약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 계약, 노아 계약, 아브라한 계약, 모세 계약, 다이 계약 근데 이 계약, 계약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그걸 다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쭉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약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섯 가지 계약을 쭉 배울 거고요 우리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계약부터 배우게 될까요? 처음에 아담 계약부터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아담 계약 우리가 호세와서의 말씀은 아담 계약이 깨졌다 하는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 있냐면요 아브라함 계약도 또 모세 계약도 다이 계약도 다 깨졌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 아담 계약 그 안에 이 모든 계약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계약이 깨졌다 하면 노아 계약도 깨진 거고 아브라함 계약도 깨진 거고 모세 계약 다 깨진 걸 말해요 아시겠죠? 그 아담 계약은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약이 다 깨졌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아브라함 계약과 다이 계약과 연결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면 너무너무 많이 자주 자주 가셨죠? 1장 읽어보겠습니다 1장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세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적보 이렇게 나오죠? 다이슨 성전을 짓기를 되게 원했죠 근데 주님이 다이보고 성전 지휘를 했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전쟁 많이 해서 피가 묻어서 누가 지어요? 설레모니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이시 나단 예언자가 찾아오잖아요 3호의 하 7장에 뭐 가실 건 없고 이제 나단 예언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방백나무 향백나무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잘 짓고 사는데 아휴 주님의 계약의 개는 천막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 주님의 집을 짓고 싶다 나단 예언자에게 하잖아요 근데 나단 예언자가 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으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는데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꿈에 나단 예언자 주님 메시지를 받죠 어 다이시 못 짓는다 다이시 못 짓고 자손 이제 자식이 짓는다 하는데 거기 기절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내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아 그런 기절이 나와요 네 그런 기절이 나오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다이시 이제 성전을 못 짓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반업법으로 하신 거잖아 근데 뭐 솔로몬이 짓는데 여기에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오늘 수업이 좀 어렵다 했죠 신학적인 의미도 또 해야 되고 신학적인 의미가 이제 깊이 들어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이시 후손하면 후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뭐라고 그랬어 히브리어로 제라라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시지요 시지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다이시의 줄기에서 나오는 후손이 지을 거라는 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누가 지어요 다이시의 줄기에서 나오는 후손 누구예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했는데 진정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신학적 들어가면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 성전도 가시적인 성전이 있고 영적인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성전을 지으셨죠 당신 자신이 영적인 성전이시잖아요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전은 다이시의 후손줄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짓는다 신학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짓는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뜻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배울 그런 어떤 계약 16강까지 배울 그 계약안에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울 거고요 이제 호세하서에서 아담의 계약의 파기 아담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담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고 거기서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얼마나 중요한 계약이길래 하느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가 예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계약의 내용들 어떤 계약인지 무슨 계약인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자세히 16강 동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개요예요 개요 전체적인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한테 진노를 또 하실 때 있잖아요 또 심판을 또 어떤 고난의 심판 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 다 뭐 한두 번씩 받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어떤 하느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알 수 지혜를 배우게 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아단계야 모세계야 그 다섯 개의 그 굵은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으로 되어 있는지 16강 동안 다 배우게 되면은 하느님 진노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진노와 어떤 심판에서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받는다고요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그런 것들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겠어요 열심히 배워겠죠 각 계약 계약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 정말 하느님이 어떤 진노 하느님 뭐 진노 마음 그 진노 하신다는 거는 하느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아프시는 거 어쩔 수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마음이 아프시면 막 때리시 때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것처럼 진노라는 것은 하느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진노와 심판 안 받고 잘 바르게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한 번 좀 적어볼까 처음에 처음에 아담 계약 무슨 계약 두 번째는 노아 계약 아 금방 익히셨네 세 번째는 아 아브라함 계약 네 번째는 뭐 세 개야 뭐 세 개야 세 개야 세 개야 다섯 번째는 다일 개야 다일 개야 다일 개야 우리 아까 이거 지금 마태봉 1장 1절로 왔잖아요 다일 개야 다일 개야 우리 아브라함 계약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다일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봉 1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 그래서 아브라함 부터 다일을 거쳐서 아브라함 부터 다일을 거쳐서 아브라함 부터 다일을 거쳐서 아브라함 부터 다일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계약과 다일 계약과 연결된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세 개 모두 합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어떤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오고 다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면 뭐를 말한다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넘겨도 될까요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 구원은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하느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타락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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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척도는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 또 천구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 뿐이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 있다 없다 다른 길 없다 예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 유일한 것 십자가 뿐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에서는 십자가는 우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 말고도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하느님 믿기 전에는 그 불교 불교도 아니지 그 윤회설이 있죠 윤회설 제가 거기에 꼭 빠졌었어요 그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난다 그렇게 재밌더라고 하느님 모를 때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관상 얼굴 관상 통금 보는 거 주역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막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게 하느님 믿기 전에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촌동생이 하느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걔는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막 그 전도왕이었어 전도왕 하느님이 어떤 그런 능력을 받은 거죠 걔가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요 근데 놀러와서 집에 가까우니까 하느님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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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가 또 가 또 한참 이따 또 놀러와 하하하하 그러는데 뭐 얘기해 근데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걔는 침묵을 지키고 내 이야기만 계속 들어주더라고 저가 어떤 게 관심 있었어요 윤회설 또 관상 수상 뭐 그런 거 관심 있어 주역은 너무 어려워서 책 보다가 못 봤고 그런 게 관심이니까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사람이 뭐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다음에 좋은 세상 태어나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걔는 한마디 안 해요 아주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 아무 반 그거 안 하는 거야 뭐지 반대되는 말도 안 하고 뭐 이렇다 이렇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만 주더라고 근데 잘 저는 잘 들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주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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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자기 그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는 사촌 언니가 돼요 큰 큰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언니가 되는데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도를 어떤 지향을 두고 하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여유롭게 살았어요 여유롭게 살았어요 이제 뭐 돈 부족한 거 몰랐고 가족의 고난도 별로 없었고 평탄하게 이제 애들 건강하고 그리고 평탄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지향으로 하냐면 우리 사촌 언니가 있다 근데 사촌 언니가 있는데 집도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막 평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렇게 뭐 돈도 부족한 거 없고 그런 문제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마음이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감 공허감 그 어떤 곳으로 채워지지 않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이 그 공동체에서 우리 사촌 언니 부족한 것도 없고 돈도 있고 또 했는데 공허하다고 한다 허전하다고 한다 그 지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하니까 거기 이제 리더가 아 저 사람 하느님 종이다 그러면서 딱 판단하더라면 하나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리더가 딱 아는 거야 아 저 하느님 종이다 저 빈자리에 저 허전한 마음에 하느님이 들어가면 하느님 종이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연락이 기도해 준 거예요 연락이 주님께 박수 좀 한번 쉽지도 않아 신나게 그 연락이 기도해 줬어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어떤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이 채우려고 어디를 많이 갔냐 서점을 많이 갔어요 서점을 서점 가면 그 지식으로 좀 채우고 싶어가지고 먹을 걸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하하하하 밖에 나가서 옷을 여러 개 많이 사서 입어도 채워지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자식들의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고 그런 거 아시죠 아시죠 다 그 하느님 자리잖아 서점 가서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채워질까 그게 결국은 진리를 찾는 거였더라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것들 저는 젊은 시절에 그거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거 막 찾아 헤맨 거야 진리를 결국 하느님 찾아 헤맨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막 이제 책을 이 책 저쪽에 읽어 근데 어떤 게 눈에 띄었냐 책이 성스러운 호소라는 책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성스러운 호소 책이 있는데 근데 뭐가 제 마음에 딱 들었냐 거기 타이틀에 성스러운 호소 이렇게 써있고 밑에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특별한 은총이 내리리라 그게 아주 제 마음에 딱 들어 온 거야 정말로 그래서 아 이 책을 다 읽으면 끝까지 다 읽으면 은총을 받겠구나 그때 저 순수했죠 단순하고 그걸 믿은 거야 그대로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읽었는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체 모독에 대한 이야기더라고 예수님이 어떤 수녀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막 수녀님 나타나서 막 너무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했잖아 내 성체 내 살갑피 성체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많은 모독을 받고 있다 그거를 위해 보석해라 하고 수녀님한테 메시지 주는데 메시지 막 나와 성체 성체 그때 성체를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 성체가 뭐냐 되게 궁금한데도 그냥 성체가 나오면 건너뛰어 그리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나와 하하하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막 그런 어차피 종말은 심판이잖아요 제림태 심판이잖아요 이제 멀리 끝까지 이제 말씀하신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이 너무 재하게 막 차고차고 넘쳤기 때문에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막 그런 이야기 반복해서 나오더라고 성체 뭐 모독한다고 건너뛰는건지 모르니까 그러고서 끝까지 제가 다 읽었어요 끝까지 다 읽었는데 제가 또 어떤 책을 또 봤냐 서점을 자주 간 거야 무슨 책을 봤냐 충격대애연 하하하하 충격대애연 그 때가 1990 몇 년에 그때 한창 제 지구가 멸망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그 예언서가 많이 나왔는데 충격대애연 책이라서 그게 눈에 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사다가 또 뭐 시간이 많잖아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 그냥 막 축축이 읽었는데 이 세상이 멸망한다네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그게요 그게 기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촌동생이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끌린 거고 그 책도 보게 되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다 읽고 그걸 다 읽고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때 애들이 셋이었어요 막내가 안 태어났을 때인데 애들이 애들이 지방이 있는데도 앉아 안방에서 다 자 그러니까 애들이 침대에 있고 애들이 셋이 입을 깔아주면 셋이 저놈히 자는 거야 그때 유치원 다니고 저놈히 저놈히 했을 때예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이야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멸망한다는데 애들을 바라보니까 저 애들이 하느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 잘못 때문에 얘네들까지 멸망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촌동생이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았잖아 그러면서 저거는 안 나가니까 자기도 안 나가는 거죠 냉담 중이었는데 야 나도 하느님을 믿어 걔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거 야 나 무서워 죽겠다 야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무서워 죽겠다 야 나 하느님 믿어야 되겠다 야 걔한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걔는 어디를 끌고 갈라 그래 교회를 끌고 갈라 그러지 근데 이제 우리 또 신랑하고 또 응원해야지 또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어 나 쟤 따라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성당 다니는데 거기 가지 마라고 해서 성당 가서 우리 길 건너 성당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간 거예요 성당을 제가 갔는데 우리 신랑 가자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가더라고요 애들은 말을 잘 듣지 어리니까 다 데려간 거지 그래서 다 영수해 시키고 했는데 제가 예비자 예비자 교리 예비자 교리 받아야지 예비자 교리를 이제 갔지 내가 여러 명 이제 공부하는데 처음이니까 자기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 과정이 좀 넘어 뛰었는데 제가 그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심령 기도 받은 거야 예비자 교리 그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소개할 때 심령 기도하는 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성령 기도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제 같이 와 있는 거야 같이 와 앉아 있었어 근데 제 얘기를 들은 거지 어 이거 심령 기도 막 나온다고 심령 기도인지 모르고 이제 개신교로는 방언이라고 그러지 그게 막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겨울이 다 끝나고 그 사람이 오는 거지 와가지고 그거 하면은 기도회 가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거 하면 기도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때 제가 순서했으니까 기도회 언제 하는 거 어디서 해야 우리 지하실에서 했거든요 거기 가야 되는데 월요일마다 한데 그래서 저는 예비 때부터 기도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들으셨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 기도에 발을 뒤로 넣게 됐어요 오로지 성령 기도밖에 몰라잖아 그래서 계속 거기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여기 오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도가 뒷붙이면 돼야 된다는 거지 서점 가서 책 읽는다고 성스러운 호소가 눈에 띄게 써요 하느님의 어떤 이끄심이라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하느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 또 뭐 야 얘네들이 하느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누가 주셨어 주님이 주신 거지 그게 뭐 그냥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저는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믿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리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 십자가 밖에 없다 했잖아요 요일한 길이 십자가인데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아니라 구원 구원 받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해탈을 말하고 또 뭐 어딘 어딘 뭘 말하고 근데 포스터 모던이즘이라고 들어봤죠 뭐 또 상대주의라고 들어봤죠 그거 깊이 들어가 봐 이해도 못해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구원 받는 길은 여러 길이다 예수님도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다 십자가의 길도 여러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소금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절대 소금 여러분들은 뭐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 많이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가에 빠지고 참선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포스트 모던이즘 상대주의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강의 시간 회장님 강의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신부님 수녀님들이 절에 가셔서 절에 가셔서 참선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탑돌이 이런 거 사복 로망칼라 안 하시고 개량 한복 입고 가셔가지고 탑돌이 하시고 참선하시고 우리 성채조비실 있잖아 성채조비실 있잖아 그리고 성채조비실 없는 본당 본당 있잖아 그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자도 가면 안 되죠 사실은 하느님 앞에 와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불교 절에 가서 절이 조용하니까 그리고 산속에 있으니까 공기도 좋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 좀 하면 안 될까 누가 물어본다면 안 된다고 말해야죠 성당에 가라 성당도 낮에 미사 없을 땐 조용하다 성당 안에도 하느님의 공기로 신사라가 깨끗하다 오히려 하느님의 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 이렇게 흘렀던 그 주류인데 그게 그 줄기가요 쭉 와요 쭉 와서 이름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고 해서 뉴 에이지 그런 게 다 그 한 줄기에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이단이잖아요 그 영지주의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쭉쭉쭉한 게 뉴 에이지 그런 거잖아요 뉴 에이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이데아 구원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말하죠 이데아라고 말하는데 여러 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들은 다 허상이고 허상 어둠들이 아주 교묘하게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주의 뭐 설 그럴듯하잖아요 지식인들이 잘 속아나마하잖아요 사탄 어둠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똑똑해요 아이큐가 이천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런 뉴 에이지 영지주의 해가지고 영혼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둠으로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 하늘나라잖아 나를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유일한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 예수님 뿐이다는 거 명심하고 괜히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하고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요 그래 불교에서도 해탈하면 구원되는 거야 극락으로 가는 거야 또 뭐 어디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야 영지주의 뉴 에이지에서 이데아 세계 천상의 세계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요 이 성경을 모르면요 그럴 듯 해가지고 그럴 듯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열심히 배워서 정말 잘 이렇게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요 이데아라는 거는 어떤 세상을 말하지요 근데 우리 하느님은 무슨 세상이나 뭐 사상이나 세계나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느님이 무슨 어떤 세계예요? 아니죠 하느님이 인격체세요 하느님이 인격자세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핵심 특강 핵심 특강 16강 지금 계약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이 계약 안에 하느님의 인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 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어디서 보니까 피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렇게 화도 내시고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하느님께 관심을 안 가지고 뭐 다른 걸 좋아하게 되면 하느님께 짓지도 하시고 그러시잖아 저는 그런 거 뭘 많이 느끼냐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죠 영적 신랑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 남편은 육적 신랑이죠 하 육적 신랑한테 마흥 가는 거 하느님은 못 보셔 진짜 못 보셔 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못 느끼셨어요? 하느님께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해줘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쳐놓고 마음과 육적인 남편에게 마음이 사랑이 가죠. 금방 표가 나요. 심령이 편치 않아요. 저는 그래요. 편치 않고 뭔가 예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 질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또 뭐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어떤 거를 어떤 어떤 거를 주님이 어떤 고난 작은 고난을 주시냐면 상처로 받게 해. 남편으로부터 상처로 받게 해. 역시 예수님뿐이야. 그러고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체험을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맞죠? 맞아요. 진짜 그래요. 상처로 받게 해. 역시 육적인 신랑은 별로. 영적인 신랑이 최고야. 그런 마음을 싹 돌리게 해.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요. 육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느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렇죠? 저는 여러 번 여러 번 많이 체험해요. 그거. 역시 하느님 뿐이야. 막 그러고 그러거든요. 상처받고 나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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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격적인 하느님이시라는 거. 우리 하느님은 진짜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번에 16강 계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하느님. 계약 안에서 나와 하는가의 계약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아단계약, 노아계약. 그 계약들이 결국은 축소하면 나와 하는가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나와 하는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공부하면서 계약 안에서 인격적인 하느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또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이고 또 새롭게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런데 무슨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 너무 좋죠?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죄인으로만 끝나면 안 돼. 용서받은 죄인이 붙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어떤 개념과 또 하나는 표징이라는 개념. 두 개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공부하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다 알아야 되고 표징. 두 가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등. 그래도 좀 써놓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두 주제라고 그랬죠? 뭐를 잘 이해하기 위한? 그렇죠. 계약을 잘 이해하기 위한 전제. 전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걸 또 인정하고 있지요. 인정하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 예식. 세례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느님과 관계,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런 계약 관계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나 하느님과 관계에서 계약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느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관계가 형성된 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메시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대속하셨어. 거기에 우리가 아멘 했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내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멘한다는 건 뭐냐면요. 크리스찬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개념들 좀 인식하고 있으면 좋죠. 써드릴게요. 크리스찬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죄인으로부터.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만약에 이거를 인정 안 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우리 뭐 하느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란 개념도 없었고 그냥 뭐 잘 사는 줄 알고 룰루라라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살아갔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죄와 본죄가 있지요.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원죄 본죄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의인이야. 우리 뭐 창세계에서 나오는 의의 바벨탑 아시죠. 의의 바벨탑. 그런 의의 바벨탑이 뭐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무너지죠. 무너져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계. 회계 작업이 있죠. 회계 작업.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내가 의인이다. 난 죄인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 내가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 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사해주셔. 대속을 해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 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나의 주님이 되었다. 구원자가 되었다.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가 바로 내 죄라고 아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여기도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또 다른 말로 크리스찬은 또 다른 말로는 죄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도 이제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다 아시는데 저는 이제 회계를 하니까 십년기도도 받지. 회계 안 하면 십년기도가 안 나오잖아. 회계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성가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을 거야. 그래서 성가에서 이제 무슨 노래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가가 쭉 나오는데 죄인이란 단어가 저는 죄인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란 단어가 십년이 꽉 들어오더라고요. 성가 내용 중에 그게 이제 살아서 그냥 십년이 들어오는 제가 죄인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비추심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달아지고 회계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군요. 인정하게 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메 저는 그렇게 했고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계를 하게 됐고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 친정엄마는 어떤 성령의 비추심을 받았나 어떤 하님의 큰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이제 뭐지 그거 칠성님. 칠성님이라는 걸 모시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정 우상주의계. 우리 시댁은 천주의계. 그런데 제가 하느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계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느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아버지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하느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책 있죠. 신약. 신약은 글씨 이제 크게 나오고 있죠. 신약 성경 글씨 크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글씨 큰 거를 한 권을 사다가 가져갔어. 가져가서 엄마 이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믿는 게 있어 안 된다. 너는 믿게 됐으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지.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소파 옆에다가 딱 성경책을 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엄마가 이제 시간이 나시니까 책을 읽게 된 거야. 신약 성경을 쭉 읽게 된 거야. 1장부터 쭉 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몇 장? 마태오 27장. 우리 엄마가 27장. 28장이 끝나잖아 마태복음에. 27장까지 딱 읽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제가 들은 거죠. 야야. 내가 이름이 영희야 영희. 집에서는 영희라고 불러. 영희야 영희야. 내가 네가 갖다 주니까 성경책을 쭉 읽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게 재미없어서 안 읽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이제 또 기도하도록 한 거지. 저가 이제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천양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읽으신 거야. 쭉 읽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성령이 비춰주시는 거지. 옛날에 잘못했던 것이 다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시어머니하고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지 할머니. 시어머니. 다 거의 안 좋죠. 사실 며느리하고 관계가. 시어머니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둠이 역사하면 막 안 좋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떠오르면서 회계를 하신 거야. 회계. 그 죄인이 깨달아진 거지. 성령이 비추만 해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도 성령 세미나도 안 받고 심령기도로 받았고 그리고 또 하느님이 또 이렇게 영서라 그래요. 이렇게 막 글을 써지는 게 있어. 그것도 막 한 권을 써놨어. 우리 엄마가. 그것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대요. 영서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해서 막 써져. 글씨가.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 권을 다 써놨더라고. 그 정도로 막 영을 또 막 강의 받은 거야. 그리고 회계하신 거야. 죄인이 인정되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이 비추지 않아서. 죄인이 인정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야.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엄마가 열심히 하셨어요. 칠성님도 엄청 지극정성을 열심히 하더니 방향을 싹 바꾸니까 하느님도 막 열성으로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철학하셨지요. 화요일 날 삼성사. 금요일 날 동성고단. 매일 미사 가시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회계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판이 통도하지요. 회계의 은혜 내립니다. 회계의 은혜 내려요. 그렇게 해서 부원 어떤 저는 이제 죄인이 그렇게 해서 깨달아졌고 우리 엄마는 성경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인이 인정된 그런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제가 죄인을 지금 터치한 건 뭐냐면 크리스찬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죄인. 죄인으로 시작한다는 그 어떤 그런 한 줄기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 주님 평생 못 만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표징을 한번 가겠어요. 표징.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9장 4절. 로마서 가요. 로마서. 가셨어요. 9장. 9장 4절. 9장 4절. 가셨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개야.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6. 6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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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아 5절. 5절도 좀 읽어야 되겠다. 5절. 그러니까 이 4절에 나와 있는 뭐 하느님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개.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게 주어졌지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6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6으로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저 조상들의 후손. 조상들이면 누구요? 이스라엘 후손. 너무 멀리 가셨다. 너무 멀리 가셨고. 이스라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정확히 더 좀 이렇게 가까이 가자 하면은 다이세 후손. 우리의 마태복음 1절 1절에 터치한 다이세 후손. 아시겠죠? 6으로는 이스라엘 후손. 또 다이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영원히 찬미받아 마땅한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요약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는 누구다? 예수님은 하느님.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하는 걸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있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요한 10장에 보면은 나는 착한 목자다. 설교하실 때 메모만 해두세요.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 또 그거죠. 예수님과 하느님이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다는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본질이 같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뜻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14장 8절에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필립보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나를 봤으면 그 아버지를 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한복음하고 연결한 거예요. 로마서 지금 9장 5절 말씀하고 넘겨 다시 와요. 로마서 9장 5절로 다시 오셔요. 잠깐 이제 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연결하려고. 그렇게 연결을 자꾸 해야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은혜가 더 풍부해집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2장 21절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날줄과 시줄로 돼있단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날줄과 시줄로 돼있다. 그래서 하나를 잡아당기면 다 덩어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지금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마무리. 이걸 하나 끌어올리니까 요한복음이 따라오고 다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전에 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개야, 율법, 예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의 표징이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주제 표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표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표징이에요. 표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광, 율법, 예배, 여러 약속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표징들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주위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이런 모든 표징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지금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내용. 아시겠죠? 신학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나 예배나 무슨 영광이나 여러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표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모든 표징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징이 다 들어있는데 이 표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루가복음에 나와요. 루가복음에 루가복음. 이게 다 연결 연결 지금 하는 거예요. 루가복음 2장에 갑니다. 2장 12절 2장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2장 12절로 가요. 루가복음 1, 2장은 다 사생이지요. 예수님의 사생에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여기 나와요. 표징 이야기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하셨어요.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표징 나오죠? 그래서 이 표징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말한 아까 율법, 예배, 영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표징들인데 그 표징들인데 그 표징의 실체가 여기 지금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표징이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여기 표징으로 예수님이 실체가 오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들을 위한 표징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한 표징이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표징들의 실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좀 학습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여기 구유라는 말이 나오죠. 구유 12절에 이 구유라는 메모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구유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에버스라는 말이에요. 에버스 에버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알파벳으로 쭉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느님이 성전을 아주 길어요. 한 단어 짧은 단어 짧은데 해석은 엄청 길어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다? 구유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구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에버스라고 하는데 이 에버스를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잖아요. 뭐 베타 뭐 이렇게 있잖아요. 22개 그걸 쫙 풀어서 해석을 하니까 하느님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신 것 이것이 구유 에버스다.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말씀을 하시는 성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유가 이제 소 먹이통이죠. 말 먹이통이죠. 염소 먹이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먹이통이 히브리어로로 따로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에 구유라는 건 에버스로 썼죠. 그런데 말 먹이통으로 쓰이는 구유는 다른 단어가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 먹이통으로 쓰는 구유라는 그 단어는 따로 있어요. 원어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유라는 것을 이 성경에는 에버스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만 당길 수 있는 구유예요. 왜냐하면 에버스라는 뜻이 하느님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만 당겨야 되는 거지. 말 먹이가 당기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원어 공부를 하면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유하면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는 말이 먹는 구유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자로도 쓰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는 이런 뜻이 있는 깊은 뜻이. 그러니까 구유라는 거에도 여러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를 썼다. 성경에 쓰인 단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전이신 아기 예수님이 담긴 그릇이 구유다. 에버스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래서 성전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 보이는 이 에버스 구유 안에 실체적인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어를 좀 터치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먼저 배워야 될 죄인이라는 거 크리스찬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리고 표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많은 표징들 있죠. 율법도 주었지. 또 성망도 들어갈 것 같다. 성망도 주었지. 예비할 수 있는 것도 주었지. 여러 가지 영광,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표징인데 이스라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표징들이 예수님만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루카보금의 그 표징의 실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개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세상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할 때 진리가 히브리어로 생각나요. 뭔지? 뭐 생각나요? 알렛데이아라 그러죠. 알렛데이아라. 그럼 이 알렛데이아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의 히브리어가 헬라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이 알렛데이아라는 예수님에게만 붙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있는데 그 헬라오는 또 다른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까 구유도 다른 단어가 쓰인 것처럼. 그래서 원어와 이렇게 좀 공부하면 진짜 우리가 이해와 어떤 그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쓸 것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자꾸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짧은 기절이니까. 우리 요한봉어 14장 6절. 너무너무 유명한 기절이잖아요.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예수님은 진리와 같으신 분인가? 아니면 진리 중에 한 분이신가? 아니면 진리 그 자체이신가?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와 이 꼴 같은 분도 아니고 진리 중에 한 분도 아니고 진리 그 자체라고 해요. 나는 진리다. 우리 배웠잖아요. 에고 에이미. 아이엠 메시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 자체라는 거. 그래서 헬라오로 알렛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알렛데이아 히브리오. 한번 써드릴게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는 게 좋죠. 우리도 회장님이 히브리오를 또 배우신다네. 그러니까 히브리오로 또 이렇게 쓰시어서 우리는 이제 그려야 되지. 히브리오로 우리는 그려야 되지. 우리도 히브리오 따라 그리다가 히브리오로 깨우치는 능력을 받는 거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헬라오도 단어를 익히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고 쓰는 건 쉽잖아요. 우리 그때 신규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신규순 신부님이 헬라오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곡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로 알파벳을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알파벳을 읽을 정도만 돼요. 그런데 이제 단어까지는 못 갖고 문법은 못 배웠고 우리 A, B, C 때 알듯이 이렇게 헬라오 알파벳만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읽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단어 뜻까지는 몰라도 또 히브리오도 우리 배우시다. 히브리오도 알파벳 배워가지고 회장님 쓰실 때 따라 그리는 거지. 그리면서 히브리오로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좀 더 풍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자랑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치유를 더 깊이 받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렛데이라 한번 써볼게요. 알렛데이야. 이게 영어 A에 해당돼요. A에. 이게 르 발음이 나고 이게 에 발음이 나요. 우리 이제 한글로 따지면 여기 이제 티읍 발음이 나고 이것도 에 발음 나고 이건 이 발음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찍더라고요. 점 찍는 거는 뭐 문법 관계 된 거라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리라는 뜻의 알렛데이야입니다. 알렛데이아라고 읽어요. 알렛데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티 발음이 나와. 저기 뭐야 태오스 할 때 하느님이 태오스잖아요. 태오스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하느님 표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느님 표시할 때 약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해나는 또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이러시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저게 뭐야. 저게 저 진짜 그랬어요. 초창기에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저게 뭐야. 누가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배운 거지. 신교선 신부님이 할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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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오스 요거 요거 요거가 이제 요거 요거 요거는 하느님이란 뜻인데 요거에 요거를 빨리 쓰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첫 자 그걸 해서 이렇게 하느님이 쓸려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걸요. 그렇죠? 그래요.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야. 그래서 알레떼이야 알레떼이야 그래서 알레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예수님한테만 쓰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같으신 분도 아니고 또 진리 중에 한 분도 아니고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알레떼의 진리는 어떤 세상적 세상적인 진리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그런 개념 안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거를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고 다 같은 진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진리는 세상 진리를 품어요. 예? 근데 세상 진리는 하느님의 진리를 품어요 못 품어요? 못 품어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믿음과 신간을 이제 바로 똑바로 세워야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세상 지금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세상적인 진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상대적 진리 무슨 진리? 상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라는 거는 이게 어떤 시대 상황과 어떤 뭐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변해요. 변하는 게 상대적 진리 세상 진리를 말해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천동설 지동설 아시죠? 우리 옛날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태양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 그게 천동설이죠. 지금에 와서는 그게 X 아니다는 거 알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망원계에서 다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다 지동설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 하는 게 바뀌었잖아. 이런 거를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라고 해요. 절대적 진리 그래서 시대의 흐름 따라 상황 따라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 불변한 게 절대적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 좀 해놓으세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 그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 좀 해놓으시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있잖아요.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구약에서 신발 벗은 사람 신발 벗은 사람 세 사람 모세 또 여우수와 또 이사야 이사야 세 사람이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 신발을 벗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의 자기 의 를 벗어라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선을 벗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벗고 그리고 이제 네 하느님이 진리의 신을 신어라 그런 의미예요. 아시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어떤 바벨탑의 의가 있다면 그 의의 신발을 벗고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선의 신발을 벗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알리띠아 진리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성령의 성령의 성령 이것 좀 더 Yangowie